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입니다. 초록색 캐스퍼 차량이 교차로에 위태롭게 진입합니다. 우회전 차로에 있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합니다. 맞은편에서 오던 차들도 동선이 엉키면서 한동안 차량이 오가지 못하고 멈춰 서 있습니다. 교차로를 빠져나온 이 차량은 약 5분 뒤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다 뒤여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. 운전자는 문 다혜 씨,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.14%로 만취상태였습니다. 문 씨가 사고 전날 저녁 7시쯤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5시간 반 만에 나와 비틀거리며 차량에 다시 탑승하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.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없었고 피해 차량 운전자인 택시기사는 경상으로 파악됐습니다. 사고 차량은 지난 2021년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만든 첫 자동차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홍보를 위해 직접 인수한 차량입니다. 이후 문 씨가 이 차량을 넘겨받았습니다. 문 씨는 당초 오늘 오전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문 씨 측과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SBS 정경윤입니다. 감사합니다.